공이나 클럽에 맞은건 아니구요 차 사고 같은거에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치만 저는 살았습니다 괜찮구요 뼈도 제가 되게 튼튼한 뼈라서 괜찮습니다 뼈도 괜찮고 이제 허리가 아파요 목에서 허리로 내려가고 있나봐요 아 오늘 2부에 어머니 안나오십니다 왜냐면 지금 집에 저 혼자 밖에 없고 낑깡이 밖에 없거든요 2부에 낑깡씨를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교통사고죠 위험했는데 그래도 제가 벨트를 어 아주 꽉 조여서 잘 메서 그래도 이렇게 네 다행스럽게 네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사실 이쪽에 피몽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맨날 약 열심히 발라가지고 지금 없어졌어요 네 많이 놀라서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멍도 다 없어졌어요 제가 열심히 이거 다 맨날 멍크림을 발랐거든요 네 정적 모드죠 아 네 비밀 비밀이에요 더 자세한건 비밀 아 밧데리가 또 없으시구나 밧데리는 항상 충전해야 돼요 아 밧데리 아 밧데리 아 밧데리 아 가수는 제목을 따라간다고 하더니 펑펑 울었네요 펑펑 울었어요 진짜 펑펑 울었어 찍으면서 저 평생 나지 않던 교통사고가 두 번이나 났어요 그래서 제목을 잘 지어야 돼요 다음 곡은 행복해 이런거 활짝 웃었어 짜요 플리즈 하하 하하하하 내년에 더 행복하려고 그런거겠죠 다음은 지구정복 이런거 하라구요 하 제목은 작곡가 님께서 지으셨죠 아 로또를 사야되나 아 미니는 미니는 건강해요 미니는 절대 아프지 않아요 좋은거죠 밝아서 그런가봐요 나중에 좋은일 생기겠죠 하하 네 저도 보고싶어요 아 아 네 그래서 요즘 몸에 좋은것도 많이 챙겨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도 먹고 오메가도 먹고 지금 치료하느라 한약도 먹고 아 장어즙이 뼈에 좋아요 네 미니 펀치 봤어요 어 너도 봤어 어 내 음식 잘 먹어야 되죠 어 내 음식 잘 먹어야 되죠 어 네 저는 좋은 향기 좋아해요 저는 어 지나가다가 멋있는 사람은 다시 안 쳐다봐도 향기 좋은 사람은 다시 쳐다봐요 향기 나는걸 좋아해서 어 어 어 끙깡이가 왜그러지 귀신이 있나봐요 온몸에 석류를 발라야돼요 아 자기소개하라고요 아 저는 스텔라라는 그룹에 가영이라고 합니다 네 음 일본 저도 가고싶어요 머리 색깔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염색을 해야되는데 지금 목이 다쳐서 샵에서 머리도 못 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염색도 못하고 머리도 못 자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스텔라에서 하트 여신을 맡고 있대요 아 빅 귀여워 에 allt 스텔라 shaped